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본인이 직접 분장을 하는 겁니다. 이스라엘 출신의 메이크업 전문가 일란이라는 사람인데 유튜브에 자기 분장하는 모습을 직접 그렸습니다. 호랑이로도 저렇게 변장을 하는데 정말 똑같습니다. 저는 진짜 눈인 줄 알았거든요. 눈을 뜨면 딱 눈동자가 보이는데 저것도 마찬가지로 분장을 다 한. 저게 다 그림이에요. 그렇습니다. 정말 혼자서 누가 도와준 게 아니라 혼자서 거울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그린다는 게 자체가 정말 대단합니다. 자체가 지금 클릭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라이언킹으로 변장합니다.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. 다음 영상도 또 재밌게 소개를 해주시죠. 저건 또 중국의 개 많이들 키우는 개죠. 퍼그 아닌가요? 퍼그. 보십시오. 저게. 침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. 저게 참을 수 있을까요? 좀 참자. 주인이 먹으라면 아 먹으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독성 물고요. 코 위에 저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? 저거 참고 있습니다. 지금 벌렁벌렁 코가 그냥 먹고 싶어. 먹어도 돼 하니까. 엄청난 충견인 것 같습니다. 역시 개만큼 충성스러운 동물이 없다는 것.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. 오랜만에 영상 재밌게 봤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언제나 시청자 편에서는 박종훈의 뉴스탑10을 시청하고 계십니다.